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울산 남교사의 파면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의 사진에 민감한 댓글을 달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언제쯤이면 이런 소식을 접하지 않을 수 있을런지 위문입니다. 앞서 해당 교사는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야 한다며 속옷을 직접 빨래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해 올리라고 숙제를 냈습니다. 학부모들이 직접 찍어 올려준 사진을 본 교사는 속옷이 예쁘다 등의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에 시민들은 교사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성희롱적인 발언을 했다는 것에 비판을 제기하며 파면을 요구한 것입니다.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울산 초등학교 1학년 아이에게 팬티 빨기 숙제를 내고 학생이 올린 사진에 섹시 팬티 공주님 수줍게 클리어 매력적이고 섹시한 땡땡이라고 성희롱한 남교사를 파면해 주세요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 A씨는 아이들이 폭력에 대한 불안함 없이 안전하고 깨끗한 학교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성희롱 댓글을 단 교사를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어떤 어른이 핏기도 가시지 않은 1학년 아이들에게 섹시 팬티 이쁜 속옷 수줍 같은 소리를 하냐며 아이들을 성적인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씨는 갓 유치원 졸업한 아이들에게 섹시하다 팬티를 빨아오라는 사람은 점점 수위를 높이게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팬티 사진을 찍어 올리게 하는 교사는 40년 살며 처음 본다며 아동성애자로 밖에 해석이 안 된다며 아이들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권리를 국민에게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청원 글은 게시된 지 하루 만에 오전 9시 기준 16,327명이 동의를 받았습니다. 한편 해당 교사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우리 반엔 미인이 넘 많다 남자친구들은 좋겠다 매력적이고 섹시한 땡땡 나는 눈웃음이 매력적인 공주들에게 금사빠다 등의 발언을 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들은 초등학교 교사가 이제 막 8세가 된 아이에게 섹시하다는 말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며 도를 넘은 행동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성학대 행위를 하거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을 시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인성과 사고를 가르쳐도 모자랄 판에 자신의 성적 취향을 아이들에게서 만족감을 얻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레이첼이었습니다.